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약박사 안덕준입니다. 오늘은 약이 되는 약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송이버섯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꽃송이버섯은 그 모양이 흡사 하얀 꽃 같다고 생각해서 꽃송이버섯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센 것으로 먹으면 쫄깃쫄깃 삶으면서 부드럽고 또 향치가 있어요. 생으로 먹지 않고 그냥 국이라든지 찌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음식 속에 조리용으로 익혀서 먹게 되면 아주 쫄깃한 식감을 얻게 되면서도 부드럽고 또 씹을수록 더 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 꽃송이버섯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섯은 특이한 냄새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약성이 온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혈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송이버섯은 비교적 재배가 힘들어서 값이 좀 높은 편이지만 식감이 대단히 좋아서 저는 이것을 또 효능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한 번 걸리면 잘 치우고 안 되는 체질은 오래 먹으면 체력이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걸 막아주는 그런 작용도 얻게 돼요. 아주 그런데 잘 감염되는 분들은 꽃송이버섯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성병이나 노인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정말 그걸 잘 모르지만 이런 아파 본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식욕도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도 상실될 뿐만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위에 염증이 있거나 또 위에 염증뿐만 아니라 위산 과다가 있다든지 또 장기능이 허약하면서 영양급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걸 드시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먹어서 금방 효과 좋다 이런 색깔 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복용한 만큼 체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센 것은 10 내지 한 15g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저는 이걸 생으로도 많이 먹어봤어요. 생으로 먹으니까 질감이 좋아서 먹게 되는데 저걸 국이나 찌개 이런데 끓여 먹게 되면 정말 식감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지버섯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름버섯이라고 그래요. 산행하다 보면 고목이 쓰러진 채로 있는데 거기에 히끗한 버섯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 그거를 구름버섯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성을 보면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재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산이면서 이를테면 효력 면에서 이거를 체스해서 먹게 되면 좀 효력이 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끓여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면역을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을 보고 이제 또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면역체계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병증에 잘 감염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먹게 되면 체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눈동자도 좀 뚜렷해지고 음성도 밝아지고 또 걷는 것도 좀 빨리 걷게 되고 또 이게 식사도 잘하게 되고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 환자가 장복하면 조혈장이 왕석에 이루어지면서 혈류 촉진작용 또 혈관 촉진작용도 나타내면서 기력을 높일 수가 있게 돼요. 특히 그 빈혈이 있는 분들은 환기나 당기, 녹용 같은 걸 배합해서 복용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용량은 6 내지 10g을 쓰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많이 끓여놓고 따뜻하게 딥혀서 꾸준히 드시면 드시는 것만큼 체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지보소설 이렇게 쉽게 익으면 우습게 알지 마시고 이걸 보시는 대로 이렇게 뜯어다가 햇빛에 건조를 시키시고 건조기에다 말리지 마시고 그냥 햇빛이 잘 드는 데에다 말려서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끓여서 장복을 하시면 하실 만큼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데 한 번 드신 거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또 끓여 드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걸 아까워서 재탕만 하는 게 아니라 삼탕, 사탕도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동충화초를 가져왔는데 앞에서도 면역을 높여주는 것 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충화초가 총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충화초 도감을 일본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500종이 넘어요. 그런데 진짜 동충화초는 중국 힌마리아 산맥을 중심으로 자라는 거고 그거는 재배가 안 됩니다. 재배가 안 되니까 그거하고 같은 족속인데 종이 다른 미리탈에 새는 버섯을 지금 재배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3개월이면 재배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사실 때는 미리탈에서 버섯을 달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저건 재배가 비교적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같은 버섯이지만 쌀에서 재배한 것 같고 곤충에서 재배한 걸 비교해 보니까 곤충에서 자라는 게 동충화초의 주성분이 알려진 콜드세피네 성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탈에서 버섯이 반드시 곤충에도 재배한 것이 약표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사서 먹고 또 그냥 약용으로도 쓰고 뭐 이래기 때문에 저걸 꾸준히 드시면 드시는 것만큼 체내에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또 이런 문제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 저런 걸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이건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런 걸 먹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먹어서 다 이제 땀으로 나오고 배설돼서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 비장이나 간이나 이런 신장 같은데 저장이 돼요. 그걸 비특위성 저항물질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축적이 됐다가 병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몸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외계에서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순간에 그런 비특위성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물질이 이런 동충하초나 또는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인삼이라든지 무슨 환기라든지 이런 물질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촌은 1회 2 내지 4g을 드시는데 이것도 한번 데려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데려서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지버섯이 있는데 영지버섯은 대개 이제 또 재배가 있고 저걸 썰어서 많이 팔고 있는데 저걸 끓일 때 말이죠 다들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오래 끓인단 말이에요.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저거는 15분에서 길게 20분만 끓이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이런 유효성분이 열외에서 파괴돼요. 그래서 오래 끓이지 말고 짧게 끓이시래요. 15분에서 20분만 데리시는데 저걸 쓰니까 아유 써서 못 먹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면역 기능을 높아주기 때문에 쓰다 오래지 말고 저걸 드시는데 저걸 오래 들으실수록 드시면 드실수록 면역이 굉장히 상상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영지를 보시면 대개 이제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썰어서 말려서 팔고 그러는데 재배에서 나온 거 보면 가루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거는 영지를 다시 번식시킬 수 있는 포자입니다. 그런데 그 포자 속에 약효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이걸 다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냥 썰어서 드시는데 영지를 선택하실 때는 사실 때는 뒤에 말이죠. 반드시 그 뒤를 뒤집어서 보면 아주 겉에는 빨갛지만 속은 노래요. 아주 노랜색이 생길수록 좋고 또 약효성분도 그래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채채제가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서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관이 얼마 안 된 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난 게 아니라 몇 개월 안 된 거 이걸 선택하시는 게 약효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2 내지 3분함을 데리시는데 저건 반드시 10분 내지 20분만 데려라. 그리고 또 저거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간 기능을 더 증가시켜주고 또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을 뿐이지 부작용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산행을 해서 약초를 보실 때에는 독천지, 약천지, 식천지 말이죠. 이걸 구분해서 산행을 하시고 또 식물을 보시고 꽃도 감상하시고 이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이제 마른 건조약을 사실 때는 오래됐냐 보관성이 문제죠. 보관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잘 가려서 사셔야 되고 또 잘 보관했었다가 오랫동안 드시면 드신 것만큼 천혜에서 그런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